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계획특위를 띄워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꼼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회 전개특위는 5천명을 설문조사한 후에 그 중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한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 강화, 승자독식 선거제도 극복이라던가 지역주의 정당 구도 완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목표로 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말만 들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동아일보 칼럼에서는 정개특위의 해당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정개특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말도 안된 얘기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 국회가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선거구 조정이라던가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변경시 57%가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30%는 현재 국회의원 수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와 같은 적극적인 답변은 1%도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며 또 해당 칼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는 대표적인 핑계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라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국회의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칼럼에서는 말도 안된 얘기를 하면서 지난 총선을 보면 작년 대선에서 두 거대 정당 후보율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지만 총선에서는 지역구별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다른 그림이 관측이 되고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별 분산은 2020년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보다도 매우 낮았으며 지역구별 분산은 해당 유권자의 의견이 얼마나 갈래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역구의 인구가 많을수록 득표율이 5대5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표되고 있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분산도 크고 인구도 늘고 있는 미국에서도 하원의원 정수를 늘리자라는 논의는 구찰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어가지고 인구 감소가 곧 시작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구별로 두 거대 정당 후보의 총 득표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 두 거대 정당 후보들 간에 득표율의 차를 계산해보니 평균 26.1포인트였고 이만은 즉 두 거대 정당만 고려하면 승자와 패자 간의 격차가 상당하며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10%가 넘는 29개 지역구에서는 격차가 무려 90% 대 10% 이상이었으며 이런 지역구에서 한 명을 더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10%를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는 기본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소수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더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소수 정당의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거대 정당의 배만 더 부풀리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해당 칼럼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머릿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통폐합해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수만큼 상대적으로 득표율 차가 작고 인구가 많아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구에서 더 뽑으면 될 것이고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고도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수를 늘려봤자 별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는 반면에 국회의원의 정수가 늘어나면은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이터는 차고 넘치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의 4,392회 표결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의원별 표결 성향을 추정해서 분석을 해보니 지역구 성향과 표결 성향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가령 서울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자 텃밭인 호남이라든가 영남 지역구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표결 등을 할 때 본인의 지역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홍의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투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정당 공천으로 국회 입성 후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를 늘려가지고 비례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발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비례대표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들은 단지 당의 홍의병 노릇을 해가지고 다음에 지역구를 노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실제로 민주당의 신현영이라든가 양희원영, 김의경, 최강우 이런 의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비례대표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대가리수가 많아지면 입법 공예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매번 국회 종료 때마다 자동폐기 법안수가 경신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만4천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이 가운데 60% 정도인 1만5천 건이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되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여주기를 위해서 법사위 통과도 불분명한 불량 법안이라든가 재탕 법안들을 발의한 결과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정활동은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주는데 매년 연말만 되면 망신주기 국감으로 기업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실제로 타다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안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얼마나 더 많은 국감 피해자가 나와야지 국회가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결론적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국회의원 대가리수 늘리기를 위해서 꼼수를 쓰고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개소리이며 정자 유권자들이 싫다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차기 총선 때 혹시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라고 말을 꺼내는 의원이라든가 정당들은 국민들이 냉혹하게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